정신과 제발 정신과 제발 정신과 제발 정신과 제발 정신과 제발 아아앗 아잇 아잇차 아 리아야 빨리 나와! 리아야!!! 누구세요? 야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인사할 때가 아니야 빨리 너 퉁퉁이가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고 빨리 나오래 너 퉁퉁이? 안 가면 안 돼? 안 돼! 너 때문에 나 여기까지 뛰어왔다고 빨리 와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너 진짜 혼날걸 알았어 가자 빨리 와 허다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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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와 리아야 퉁퉁아 데려왔어 어? 일로와 일로와 ked Whether he or agh одhdhdhdhdhdhdhdhddthat 내가 아주 좋은 선물 하나 준비해서 빨리 열어봐 이 퉁퉁이가 나를 위해 선물을? 아니 어쩌 우와 이게 뭐야? 서꺼라잖아! 헤헤헤 껍 녀석! 저 녀석은 겁쟁이라니깐... 맞아 털턱이 boot! 쥐라이몽, 쥐라이몽 애들이 괴롭힌단 말이야. 쥐라이몽, 쥐라이몽. 아 왜 그래 리아야 오늘 애들이 내가 무서워하는 송충이로 나를 놀렸다고 지랄이몽 아 리아야 송충이 무서워해 내가 지랄한 걸 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히잖아 애들이 아 리아야 근데 너 어? 그 송충이 말고도 바나나 바퀴벌레 오이 등등 너 참 무서운 게 많잖아 넌 참 남자다지 못하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지랄이몽 지랄이몽 사람은 하나씩은 트라우마가 있다구 에이 그걸 어떻게 다 극복할 줄 알아야지 저기 고양이잖아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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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싫어요 봐봐 지랄이몽 사람은 한 가지 트라우마는 가지고 산다고 날 도와줘 지랄이몽 부끄럽게까지 말한대면 어쩔 수 없지 자 자 내가 하나를 꺼내줄게 자 어딨더라 이게 자 나야 무서운 것을 만지는 기계 어? 지랄이몽 이 기계는 뭐야? 음 이 기계는 말이야 무서운 것을 만드는 기계야 아니 그게 뭐야 지랄이몽 음 말로 설명해준다기보단 그냥 보여주는 게 빠르겠다 자 여기 파란색에다가 자 일단 내 이름을 적어볼게 자 지랄이몽 이렇게 적고 자 여기 빨간색에다가 자 내가 무서워할만한 것들 뭐 내가 딱히 여기 내 손에 이렇게 민들레가 있잖아 자 근데 나는 민들레를 무서워하지 않아 음 향기롭다 음 냄새도 좋아 자 근데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민들레 이렇게 적으면은 으아아아아아악 민들레 아아아아아악 민들레 치워 치워 빨리 치워 아아아아아악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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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뭐 이런 거야 뭐야 정말 신기하잖아 그래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무서워진다고 신기하지 정말 신기한걸? 응 그래 이걸로 뭐 니가 복수하고 싶으면 복수해 그 애들한테 흐흐흐흐흐 통통이 이걸로 이제 끝내주지 청청아 빨리 와 다 왔다 다 왔다 여기다 어어 오늘 리아가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가 갖고 온 선물을 보여주면서 아주 재밌게 해준댔어 허허허허 김 리아인 녀석 내가 어제 존벌레 좀 보여줬다고 지금 복수하겠다는 거야? 뭐야 지금 모르겠네 하여튼 하여튼 무서운 건 아니랬는데 아 온다 아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나 너희들한테 부울 죽게 있어서 왔지 어? 뭔데 아니 그보다 김 리아 김 리아 아니 너 어제 나한테 내가 어제 존벌레 보여줬다고 지금 복수하려는 거 같은데 난 지금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아니야 아니야 난 재밌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라고 앗 그래 바로 귀여운 새끼 강아지야 오 오 새끼 강아지 카와이카와이를 내 오 정말 귀엽다 그치 하하 너무 귀엽지 얘들아 왜 퉁퉁아 아이하 기해서 키 키 기 listeners 예 어어 그치 퉁퉁아 일로와봐 예 얘 얘 꼬리친다 가까이 가면 봐봐 으으으으 일로와봐 후 다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ads 뭐지? 퉁퉁이 역시 퉁퉁이도 무서워하는 게 있었다니깐! 야 퉁퉁이 겁쟁이다! 야 새끼 강아지 보고서 어? 무서워하면서 벌벳대면서 도망가네? 어? 겁쟁이 녀석 덩치만 커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 당한 척 다하더니 퉁퉁 퉁 퉁퉁 아니? 전화가 왔네? 어로롱? 여보세요? 야야야야! 야 야 나 퇴퇴기야 퇴퇴기! 아니? 왜? 야 너 너 진짜 큰일났다! 어? 어제 니가 그 선물이라면서 강아지 데려왔잖아? 맞아! 근데 그걸 보고서 퉁퉁이니까 겁먹어서 도망쳤잖아 애들 앞에서 맞아 그래서 애들이랑 다 애들이 전부 소문을 내가지고 퉁퉁이가 엄청 화났어! 그래서 너를 만나면은 또들어 패고 떼들어 패고 또들어 패고 또들어 패고 띡띡띡띡띡띡 하면서 또들어 팼네 아니 퉁퉁이 녀석 안 되겠네 어? 뭐가 안 돼 너 빨리 퉁퉁이가 너 잡아서 또들어 패기 전에 빨리 도망치고 숨어있어 퉁퉁이 어제 있던 그 골목에 그대로 있단 말이지 그럼 거기 계속 있으라 해 내가 찾아가서 혼내줄 테니까 무소야 너 죽어 빨리 그렇게 전해 내가 혼내줄 거니까 퉁퉁이 녀석 아니 난 모른다 또 전해줄게 응 흠 흠 흠 흠 흠 시라이 몸이 차네 흠 흠 흠 흠 퉁퉁이 이 녀석 감히 나한테 덤비고 말이야 혼내주고 말겠어 여기다가 내 이름을 적고 뚝 뚝 뚝 뚝 뚝 뚝 김니아 여기다가 퉁퉁이 이름을 적으면 퉁퉁이 이제 퉁퉁이는 나를 무서워하게 될 거라고 퉁퉁이 녀석 내가 꼭 혼내주고 말겠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시 시 시 이 자식 김니아 이 자식 어디 갔어 이 자식 시 시 자식 감히 어제 나한테 그렇게 창피함을 줬겠다 이욌 C 노 document 방금 wys 어? 새끼 강아지. 새끼 강아지를 보고 에 무서워할 리가 없지. 그 녀석이 뭔가 이상한 짓을 했을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아휴, 겁쟁이 녀석 아니지. 너 뭔가 이상한 거랬을 거야. 저기 김이야, 가만 안 둬. 어? 왔다, 리아야! 널 좋아 봐. 이 김이야, 이 녀석! 감히 나한테 쪽팔림을 줘! 아.... 뭐야? 통팡이 녀석, 별거 없잖아. 퉁퉁이니까 왜, 왜 리아를 보고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가지? 혹시, 혹시 리아가 무서워서? 리아야 무슨 일이야? 아니 슈라임워! 내 덕분에 통통이한테 복수를 성공했다고! 정말? 그거 정말 절대 일이 오구나! 맞다 근데 리아야 내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따야 할 것 같아! 이런 급정기를 고마워! 슈라아! 이건 기회야! 기회!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! 우아아아아아аж 허어아아알런 기회를 만들어버렸어! 고마워야! 리아야? 응? 위아야? 리아야 잠깐 이리와 볼래? 여기 의사 좀 앉아봐! 엄마랑 잠깐! 응? 오붓한 1분 동안 얘기 좀 하죠! 응? 있어서 너무 웃고 연락이 왔는데, 오늘 시험 봤다메. 그래, 성적표가 나왔다메. 그럼 리아야, 엄마한테 성적표 갖다 줘야겠지? 그럼 내가 알겠어요, 엄마. 빨리 갖다 줘야 돼. 안 그러면 네 엉덩이가 불탈지도 몰라, 엄마의 맴매질로. 이거 0점 시험지인데 괜찮겠지? 뭘 하는 거 아니겠지? 안 뭘 할 거야. 코다닥. 그래, 리아야. 성적표를 물론, 응? 아주 이쁘게 가져왔겠지? 숫자보다 ㅇ자가 많은 성적표를 말이야. 이번에도 0점이면, 오늘, 이번 달 리아열, 응? 용돈은 없을 줄 알아? 빨리 가져다. 가져다놔, 빨리. ㅇㅇㅇ, 여기 시험지임. 어디 볼까? 응. 와, 이거는 성적표제라! 이걸 가져다니? 아, 너무 무서워! 무서워하는 걸 만드는 기계다. 엄마가 무서운 걸 시험지라고 생각해. 해놨지. 이제 엄마는, 내 시험지를 다신 볼 수 없을 거야. 송충이는 너무 무서운 걸. 생긴 거부터 너무 무섭게 생겼어. 지라이모! 아? 어떻게 하면 송충이가 안 무서울 수 있는 거지? 그런 기계는 없어. 아니 뭐, 없지 않지. 있긴 있는데, 꺼내줘? 응. 그래. 자, 이 기계인데, 자, 이 기계에다가 무서워하고 싶지 않은 걸 여기다가 적어서 넣으면, 무서워하지 않게 돼. 아니. 그러면, 이게 정말 된다면? 송충이. 응.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된다는 거지? 응. 거기다 넣으면, 이제 더 이상 무서워지지 않을 걸? 아니. 진짜 안 무섭잖아, 하나도. 귀엽기만 한 걸. 정말 고마워, 지라이모. 너 덕분에 송충이가 하나도 안 무섭게 되는 걸. 정말 다행이다, 아리아야. 고마워, 지라이모. 잘 가. 음. 사실 이 기계는, 텅텅 빈 고장난 물건인데. 역시. 처음부터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, 역시 마음먹기 다르다니까. 마지막까지. 너는 환상의 뱃음을dessus고, 또는 슬프를 더坏할 수 있다. 게 편하게 되어냔다. 너는 마음먹기 다르다. 나는 을 할 수 있었던지.